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여러가지로 복잡하고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사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보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목 남편의 원정상매매 때문에 나까지 거지같은 상병에 걸렸고 그 분노로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아 돌려버렸는데 결국 이렇게 저는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원제 남편 원정상매매로 성병올마 89세 심어 머리채잡고 분풀이 참고로 이 원제는 글쓴이의 원제가 아니고 뉴스 기사에 나온 그 제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제목을 썼는지 사용했는지 그건 뒤에 나와요. 그 이유가 남편의 배신과 그로 인해 생긴 내 마음의 상처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지난 30년 세월 내가 남편에게 충실해왔던 그 모든 시간과 노력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제 영혼과 함께 다 무너져버렸어요. 남편은 저 몰래 해외에 나가서 성매매를 했고 그로 인해 제가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그 분노와 절망 속에서 끝내 헤어나올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배신감은 나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나는 그저 피해자일 뿐이었죠. 그러나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는 남편 그래서 그 고통과 분노를 어디에 쏟아야 할지 몰라 방황을 하다가 결국 저희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어머니죠. 곧 나에게도 어머니라 할 수 있는 그분에게 내 안에 들어있던 그 모든 분노와 절망을 한꺼번에 다 쏟아냈습니다. 그날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내 안에 쌓여있던 그 거지같은 감정들이 한순간에 대폭발을 하면서 결국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넘어뜨리고 만 거죠. 그때 제 마음은 그저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분노에 잠식되어 있었을 뿐이에요. 괴물이었죠. 나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당신이 아니 당신 아들이 나한테 저지른 잘못과 죄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요구했어요. 당신 아들이 죄를 저질렀고 끝내 이렇게 뉘우치질 않으니까 그 새끼의 어미인 당신이라도 대신 벌을 받아야 된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각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눈깔이 돌아버렸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는데 나이 구십이 다 된 노인이고 이런 내 분노를 받아들일 힘도 능력도 체력도 없을 텐데 나는 그걸 다 잊어버린 채 그저 분노만 쏟아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남편에게 알리기 위해 영상통화를 걸었고 그렇게 남편이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한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일단 배신과 책임 그리고 벌도 벌이지만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외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런 행동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내 판단은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절대 돌이킬 수 없는 큰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거죠. 바닥에 넘어진 시어머니가 뇌진탕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제 행동은 저 스스로 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고 결국 여기서 놀란 남편의 신고로 경찰들이 출동을 했고 이 사건은 법정까지 가게 되면서 저는 그제야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되었죠. 재판이 진행되면서 처음엔 혐의를 부인하려고 해봤어요. 하지만 이 모든 사실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정황과 증거가 나를 죄인으로 가리키고 있었고 그렇게 결국 우리나라의 법은 저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고령의 시어머니를 폭행, 상해를 가한 것을 넘어 무릎까지 꿇게 만들고 협박을 한 것은 반인륜적이며 말 그대로 폐륜이다 라는 그 판사의 말이 귀에 꽂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죠. 돌이켜보면 그래요. 내가 저지른 그 일들은 너무나도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즉 삐뚤어진 방법으로 내 고통을 표현한 것들 뿐이었어요. 남편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렇다면 내가 끝까지 싸워야 할 대상은 오직 그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이성을 잃어버렸고 엉뚱하게도 아무 죄도 없는 사람한테 즉 시어머니한테 내가 받은 상처만큼 아니, 더 큰 상처를 주고 말았죠.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았는데요. 그보다 더 큰 벌은 이렇게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스스로에게 내린 벌이에요. 내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그 후회와 자책은 아마도 평생 제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겁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밑바닥까지 끌어내렸는지 그리고 나의 그 잘못된 선택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이제야 실감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는 혼란과 후회가 끊임없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남편 잘못에 대응하려 했던 그 행동이 오히려 이렇게 나를 더 깊은 슬픔과 고통 그리고 끝없는 어둠 속으로 빠뜨렸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이제 저는요 그날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인정하고 제가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어요. 남편의 배신과 그로 인해 생긴 내 상처는 물론 아직도 크지만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해서 앞으로 남은 시간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잘못을 반성하며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인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사 제목이라고. 왜 기사 제목을 썼냐면 이 글쓴이는 글을 쓴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사에 내용을 팩트를 정리해보면 남편 성매매 때문에 여자가 성뱅에 걸립니다. 피터지게 싸우다 시어머니한테 분노가 돌아갔고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뇌동댕이를 친 거예요. 89세이며 뇌진탕이고 2주 진단 나왔다고 합니다. 법정에서는 원래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밝혔어요. 그냥 그걸 막기 위해 그런 거라고. 근데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반일륜, 폐륜, 땅땅땅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다만 남편의 외도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정황들 성병 걸린 거, 평소 시어머니와의 갈등 등등 이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해가지고 집행유예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걸 인정하고 후회하며 반성을 하고 있대요. 즉 이 기사를 토대로 제가 AI와 함께 글을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소설이죠. 팩트를 기반으로 한 삼국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아래는 그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에요. 댓글 1번 아니 이거 배신 맞고 열받아 뒤질 것 같은 거 충분히 인정해요. 근데 이 모든 건 당신 남편 때문에 생긴 일인데 그러면 끝까지 남편이랑 피터지게 싸우고 죽이든지 해야지. 아니 어떻게 시어머니, 그것도 여든이 아홉이 다 돼가는 그런 늙은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를 치냐. 거기다 무릎까지 꿇도록 행패를 부렸다고?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이 세상의 말세를 보는 것 같아요. 며느리가 지 아들, 지 남편 때문에 성병 옮았다고 나이 90에 가까운 시어머니를 때리고 부릇 꿇이고 싹싹 빌게 만들었다는 거. 나 도저히 납득이 안 돼. 이제 보니까 우리 인류도 슬슬 멸종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말세! 2번 진짜 대단한 며느리고만 저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남편한테 대접 못 받고 시어머니, 신우이 등 시자질이라고 하죠. 그런 거지같은 멸시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나이 90에 노인네를 그렇게 했다고? 어이구, 이 아줌마. 너 그러다 진짜 참발받습니다. 3번 야 이 미친 정신나간 며느리야. 남편 때문에 성병이 걸렸고 억울하면 남편을 꼬시든지 아니 자고 있을 때 알을 확 물어 뜯었어야지. 왜 죄 없는 시어머니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야? 그래, 성병 걸리면 감정을 주체 못할 정도로 빡치겠지. 어? 쉿, 56살까지 살면서 56살이라고 합니다. 어? 그 나이 먹고 똥, 된장 구분도 못한다 이 말이야?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하던가? 그랬으면 위자료 두둑히 받고 또 30년 가까이 살았으면 재산 분할도 오지게 받았을 거 아니냐고. 4번 반성이고 후회고 뭐고 이젠 다 헛방이죠. 아무리 집행유예라도 죄를 받게 됐는데 그런 상태에서 다시 남편한테 갈 수 있겠냐고. 또 이혼을 한다 해도 그래? 위자료 같은 거 정당하게 받을 수 있겠냐고. 엄청 불리할 거야. 어이구. 5번 아이고 순간 욱하는 감정에 자기 인생만 다 졸졌네 그래. 그리고 인간으로도 안 보이는 남편놈아. 지금 이거 다 너 때문에 생긴 일인가 알고는 있지? 네 사타구니 놀림으로 네 어머니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며느리한테 구타를 당했고. 그리고 이게 끝일까? 앞으로 쪽팔려서 어떻게 돌아다니겠냐? 안 그래? 그리고 네 자식들은 이런 아비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게다가 30년 같이 산 조광지철을 배신하고. 이런 너를 네 이웃들 네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볼 것 같아? 아이고 인간아 인간아 썩은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도대체 몇 사람이 나락으로 가는 거야. 이 엄청난 죄를 다 어찌 갚을래? 6번 아니 화풀이를 하려면 잘못을 저지른 남편한테 해야지. 왜 아흔이 다 된 연로한 시어머니한테 그러는 거야. 이건 무조건 이유 불문 저 여자 잘못이에요. 물론 평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좀 무시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이고 겹치고 그 심정 자체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다 따져도 이건 아니죠. 방향이 틀렸잖아. 한 마디로 그냥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와가지고 분풀이 한 거야. 그리고 처벌의 절반 이건 남편도 나누어 받아야죠. 못난 남편 하나 때문에 부인이 정과제 된 거 아니야? 7번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죄를 지은 지 서방한테는 아무것도 못하고 다 늘고 힘도 없는 시어머니한테 있던 폐륜을 저지르냐? 진짜 웃기는 여자네. 내 댓글 이거 저희 집이랑 건너 건너 아는 집안의 이야기인데요. 원래는 남편이랑 피터지게 싸웠대요. 근데 끝까지 사과를 안 해가지고 결국 이 아줌마 눈이 뒤집혀 칼을 꺼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게 무서워서 바로 도망을 간 거고 결국 시어머니 찾아가가지고 당장 돌아오라고 영통을 한 거래요. 와서 빌지 않으면 큰일 내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죄가 됐다고 합니다. 헐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남편이 해외 성매매를 했고 그런 뒤에 돌아와가지고 이 아주머니도 성병에 걸린 거겠죠.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발을 내밀었나 봅니다. 피터지게 싸우는데 그러다가 아줌마가 빡쳐서 손에 흉기를 들었죠. 그런데 눈이 뒤집혔으니까 진짜 사고칠 것 같으니까 아저씨는 무서워서 도망을 갔나 봅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헐슨이는 이거 주체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든 일의 원흉이다 하는 게 자기 시어머니다 해가지고 이 새끼를 낳았으니까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고 영통해가지고 당장 안 오면 해코질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그렇게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오고 이야... 어지럽다. 일단 이 아주머니가 잘못한 거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런데 또 원흉을 따져보면 저 인간입니다. 뭔 짓이야 이게... 잘못을 했으면 들켰으면 빌어야지... 아휴... 참 어지럽습니다. 감사합니다.